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린 부동산 머니티비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감삼동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면 포롱하늘채 아파트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매물은 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왼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정면으로 보면 하얀색 3층 통상가 건물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포스코프트에서 바로 또 돌아보면 건너편에 성당 내미안 등 반대쪽으로만 반경 530m 안에 아파트 세대수만 6127세대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또 올리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아파트 학부모 수요만으로도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비록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22년도에 빼대만 남겨두고 올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상업시설로 대수선을 하였고요. 실거래 신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7월에 7억 2천에 매입을 하고 치득세와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필요금까지 총 10억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인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9억은 매입했던 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서 내놓았습니다. 위치 좋고 운영하기 편하고 괜찮은 업종이 들어와 있는 이런 10억 미만의 상가 구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되어보실 기회에 고치지 마시고 꼭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정문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는 건물은 저희 사무실 전속 매물입니다. 전속 매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주인분께서 소문나기가 싫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서 한 군데만 딱 한 군데만 책임지고 또 매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속 매물이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매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하였는데 대수선 그러니까 뼈대만 남겨두고 정말 대수선을 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보시면 정말 하얀색으로 멋스럽게 잘 띄워놓았고요. 1층에는 상가 2가구 그리고 2층 3층 상가 1가구씩 전체 상가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자 먼저 왼쪽 미용실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 내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132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우측 보시면 디저트 카페가 들어있습니다. 디저트 카페는 보증금 500에 80만 3천원에 지금 임차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증금 1천에 66만원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실로 보증금 1천에 63만 5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상가도 괜찮은 상가가 이렇게 꽉 차져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도로 또한 굉장히 잘 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인도까지 합해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왼쪽으로 보면 뒷집 들어가는 또 자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3m 코너 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외관을 살펴보시면 22년도에 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약 10년? 10년 가까이는 손 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억 미만의 상가 건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빠른 매매가 예상이 되므로 빠른 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보시는 것처럼 10m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차 문제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요. 왼쪽 3m 자도 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주차 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뒷편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m 자도를 따라 들어오게 되면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세 대 정도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뒷부분 2층, 3층 이 부분 흰색으로 칠을 왜 다 하지 않았나 포인트로 남겨뒀나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덜고요. 이 부분은 또 매입을 하고 칠을 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분도 보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은 이른 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전이라서 유동인구가 많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녁 그리고 오후 오후 약 2시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에서 30m 안에 볼리 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하는 시간에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상가는 업종이죠. 오늘 건물 업종이 정말 괜찮은 업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가 운영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건물을 소요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도 내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관리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인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기 때문에 지방에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매매 상승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상가 4가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49.4제곱미터 구단위로 45.19평 건물의 면적 237.2제곱미터 구단위로 71.75평 사용승인 1984년 9월 4일 사용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올 리모델링이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금액 9억, 융자 5억, 보증금 4,500억, 인수금액 3억 5,500억, 월수입 342만원의 은행이 이자 208만원, 은행 이자를 공지하는 월순수입이 13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134만원 나오는데요. 조금씩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또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월수입은 더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오늘 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향후 공실이 생겼을 경우 내가 직접 장사하면서 운영해 보실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감삼동 아파트 정문에서 30m 시한 상가근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